2. 소연세자가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뒤, 경기도 광주군 첨성리에는 이익이라는 훌륭한 학자가 태어났다. 이익은 호를 성호라 하였다. 이익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익과 그의 제자들은 이단이라고 배척하며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천주교와 서양과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천주교와 서양과학을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 하여 서학이라고 하였다. 성호 이익의 집안은 여주이시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이하진은 사헌부 대사헌이라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진주목사로 쫓겨났고 다시 함경도 운산이라는 깊은 산골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익은 거기서 태어났다. 이익이 태어난 그 이듬해 한마는 귀양사리 땅에서 아버지가 55살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는 아직 서른도 못된 젊은 부인이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성호 이익은 어머니 권씨 부인의 등에 업히어 고향인 광주 첨성리로 돌아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두 번 결혼을 하였다. 첫째 부인은 해, 잠, 서 세 아들과 딸 둘을 낳았으나 일찍 죽었다. 두 번째 부인이 성호의 어머니인데 그녀는 첨, 이익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 길렀다. 그 중 막내가 성호 이익이다. 성호 선생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으나 몸이 몹시 허약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늘 한약을 다려먹이고 약사바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탐구심이 매우 강하였다. 한자 한글자를 배우면 그 이치를 알 때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열 살쯤 되면서 성호는 둘째 형 잠에게서 글을 배웠다. 잠은 그때 진사였는데 집안의 조카, 동생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밖에 나가 뛰어놀았으나 성호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글을 읽고 있으므로 둘째 형 잠은 성호를 특히 사랑하였다. 성호 선생은 어려서부터 사치함을 좋아하지 않았다. 소박하게 흰 무명옷 입기를 좋아하였다. 어쩌다가 그의 어머니가 좋은 비단옷을 만들어주면 어머니 보는 데서는 기쁘게 입었다가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곧 벗어버렸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겉만 비단옷으로 좋게 꾸미면 무엇합니까? 사람은 겉보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옵니다 하였다. 성호 선생은 스물다섯 살 되던 해에 과거 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이름을 격식에 맞지 않게 썼다 하여 떨어졌다. 벼슬이란 비단옷과 같은 것이다. 겉만 아름다우면 무엇 하느냐? 이렇게 마음먹은 그는 아예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마음을 아름답게 닦기 위하여 시골에 묻혀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 또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그의 둘째 형 잠이 죽은 것이다. 둘째 형 잠은 그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가르쳐준 스승이오 또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쏟으며 어린 성호를 길러준 분이다. 그 형이 장이빈 사건으로 상소문을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매맞아 죽은 것이다. 아버지와 둘째 형을 당쟁으로 불행하게 이른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더욱 벼슬에 나갈 듯이 없어졌다. 둘째 형이 죽은 뒤 그는 셋째 형 서액에서 그를 배웠다. 나이 서른이 넘어서자 그의 학문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두 형을 뛰어넘었다. 이웃마을까지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다. 다행히 성호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으로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서른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효성이 지극한 그는 큰 슬픔에 잠겼다. 3년상을 치른 뒤 그는 집에서 부리던 종들과 살림살이를 모두 그의 형님 댁으로 보냈다. 큰 집 조카인 광유가 말했다. 숙부님, 이들은 숙부님께서 부리던 아이들이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 살림살이와 종들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을 쓰시던 조상께서 다 돌아가셨으니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내가 간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이 매우 심하였다. 그는 당파 싸움으로 병든 나라를 근심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큰 병이 들어있다. 그 뿌리는 깊고 원안에 차있다. 당파 싸움은 왜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의 금덩이가 있다. 그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두 당이 생기고 셋이 있으면 세 당이 생기고 넷이 있으면 네 당이 생긴다. 이렇게 자기의 이해에 따라 서로 수없이 나뉘어 싸우는 것이 당파 싸움이다. 그것을 고칠 방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양반들도 농사를 짓고 생산에 힘을 쓰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땅은 메마르고 물산은 적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굶주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양반들은 벼슬만 꿈꾸고 쌀 한 톨 생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병이니라. 너희들은 글을 읽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을 배워야 하느니라. 성우 선생은 이처럼 앞을 내다보는 학자였다. 그때 이미 생활의 과학화와 근로생상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뒷날 그의 제자들 중에서는 훌륭한 실학자들이 많이 나왔다. 윤동규, 안정복, 신우담, 홍유한, 권철신, 이기양 등과 그의 조카 이용휴, 이병휴 등은 매우 유명하였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의 학문은 더욱 깊어갔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불행한 일이 많았다. 71살 때에는 외아들 맹휴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먼저 죽었다. 맹휴는 9살 때부터 사양의 수학을 배우고 23살에는 과거에 급자하여 예조정랑 만경군수를 짓는 인재였다. 게다가 광주 땅에는 흉년과 가뭄이 자주 들었다. 쌀 한 톨 생산할 능력이 없는 늙은 성호는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 본 뒤 몸이 허약한 그는 자주 병을 알았다. 이처럼 가난과 질병과 불행 속에서도 성호는 굽히지 않고 밤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며 성호사설을 지었다. 성호는 그가 사는 집의 이름을 성호장이라고 불렀는데 성호장은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으므로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성호는 많은 책을 지었는데 모두 이 성호장에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며 쓴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라를 근심하였다. 어떻게 하면 조정에서 바른 정치를 하고 나라의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까 이것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다. 그 돌파구로 찾은 것이 서양의 과학과 천주교였다. 그는 마테오리치 신부가 지은 천주시리와 방저가 신부가 지은 칠극과 에우락 신부가 지은 직방위기와 아담샘주교가 지은 천문학 서적 등을 두루 읽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서학은 참으로 새롭고 훌륭한 학문이다. 너희들도 그 책들을 구하여 읽어보고 깊이 연구하여 나라의 새로운 기풍을 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여라. 제자들은 모두 열심히 서양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덕궁리에 사는 수남 안정복이 찾아왔다. 안정복은 성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이다. 성우는 찾아온 안정복에게 성우사설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도록 부탁하였다. 성우는 천주시리와 칠극을 읽은 뒤 성우사설에다 마테오리치는 참다운 성인이다 라고 적었다. 안정복은 그곳을 펼치며 말했다. 선생님, 지금 조정에서는 무섭게 이단을 금하고 있사운데 이 말씀은 뒷날 화를 당할까 두렵사옵니다. 애초에 이것은 책으로 내려던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깎고 다듬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내게. 그러면 이것은 나의 책인 동시에 그대의 책이 될 것이네. 안정복은 알았사옵니다. 하고 물러갔다. 그 뒤 그는 성우사설을 책으로 펴내면서 마테오리치가 성인이라는 말은 깎아버렸다. 만약 안정복이 이 말을 깎아버리지 않았더라면 뒷날 천주교 박해 때 성우선생도 큰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 성우선생의 제자들 중에는 펴슬길에 나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초야에 묻혀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스승을 찾아와 문안을 드리고 글을 읽다 의심나는 곳을 묻기도 하였다. 오늘은 양천에 살고 있는 소남 윤동규가 찾아왔다. 그는 성우선생에게 며칠 전 합인에게 다녀왔는데 서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양 필방제 신부가 쓴 영원리작이란 책이 옵니다. 그 책을 읽어본 뒤 합인은 천주교의 영혼불멸과 천당지옥의 이야기는 황당무기한 것이라고 맹렬히 반대를 하였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성우선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합인은 학문이 깊고 단단한 사람이야.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역에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는 혼은 사라져버린다고 하였지. 주역은 사서삼경의 하나로 유교의 경전이다. 이 사서삼경에 쓰인 것은 한 글자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지 못한다. 만약 달리 해석을 하거나 고치면 이단으로 몰리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주역에 사람이 죽으면 혼은 사라져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우담이 영혼불멸을 믿지 않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튿날 소남 윤동규가 돌아갈 때 성우선생은 합인을 만나거든 내게 좀 들려달라고 일러주게 하고 부탁을 하였다. 며칠 뒤 합인이 성우선생을 찾아왔다. 합인은 과거를 보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는 깨끗한 선비였다. 지난번 소남에게 들으니 그대는 서학을 배척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던데 그러하옵니다. 저는 요즘 서양 필방제 신부가 쓴 영원리작과 리마도 신부가 쓴 천주시리와 애유락 신부가 지은 직방회기 등을 깊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불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허망한 것이옵니다. 천주교는 불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서학에서는 천주님 섬기기를 불교에서 석가모니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옵니다. 하늘에 천주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나 서학에서 말하는 천주님은 우리 유교의 사서삼경에 나오는 상제와 같은 것으로 유교의 경서와 부합하는 것이네. 우리 유교의 경서에도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중국 학자들이 천주교를 물리치지 못하고 서양 신부들에게 끌리는 것도 우리 경서에서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일세. 오늘날 그대가 천주교를 물리치는데 온 힘을 쏟는다 하나 그대가 서학에 대하여 깊이 살피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두렵네. 비록 서양의 학문일지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학문일지라도 그른 것은 비판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바른 길 아닌가? 서양 방저가 신부가 지은 칠극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바 자기 마음을 이기고 몸을 맑게 닦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실용적인 것들로 배울 것이 많다고 하네. 저도 서양의 과학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오나 영혼이 살아서 천당에 올라가 하늘에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사옵니다. 합인 신우담은 성호 선생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지만 워낙 유교의 뿌리가 깊은 선비였다. 그 뒤로도 신우담은 계속하여 천주교를 배격하였다. 이처럼 성호 선생의 제자들 중 나이가 많은 소남 윤동규, 합인 신우담, 수남 안정복 등은 주로 천주교를 배척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성호 선생의 젊은 제자들 중에는 천주교를 서양의 새 학문, 새 종교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흠씬 젖어드는 사람들도 많았다. 홍유한 홍유한은 호를 농은이라고 하는데 1726년 영주 2년에 서울 아현동에서 홍창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홍유한의 아버지 홍창보는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로 성호 이익 선생과 친한 친구였다. 그 아버지 홍창보는 아들을 여덟이나 낳았으나 모두 죽고 딸 하나와 늦게 마흔여덟 애야 홍유한을 낳아 길렀다. 때문에 그를 몹시 귀여워하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홍유한이 4살 되던 애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홍유한에게는 남원으로 시집을 갔다가 일찍이 과부가 된 고모가 한 분 계셨다. 홍유한은 어린 시절을 그 남원 고모의 손에서 자랐다. 홍유한은 5살 때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9살 때에는 한문을 줄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홍유한은 천성적으로 몸이 허약하였다. 저 아이가 총명하고 재주가 있으나 몸이 허약하여 걱정이다. 그의 아버지는 밤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는 유한을 바라보며 남원 고모에게 말했다. 남원 고모는 오라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마을 사람들은 저 애를 신동이라고 합니다. 한 번 글을 배우면 줄줄 외우니까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기쁘기 그지없었다. 홍유한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암전하였다. 그는 남원 고모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고모가 힘든 일을 하면 곧 쫓아와 도우면서 고모님 힘드시지요.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잘하면 고모님을 편히 모실게요. 라고 하였다. 고모가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는 몰래 돌새를 불러다 먹였다. 이것을 본 고모는 깜짝 놀랐다. 예, 유한아, 그건 너만 먹어 왜 돌새를 주니? 고모님, 저희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먹고 남은 것을 조금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큰 꾸중하신다. 상민들을 함부로 안방으로 불러드리면 안 되는 거야. 고모님, 상민도 사람인데 왜 천대를 하지요? 상민은 본래 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홍유한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인간 차별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못마땅해 했다. 홍유한은 16살 때 성호 이익선생을 찾아가 그 밑에서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홍유한은 성호 선생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예절이 바르고 겸손하였다. 남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성호 선생은 이러한 성품의 홍유한을 몹시 사랑하며 나의 제자들 중 홍유한은 마음이 착하고 어질기가 성인과 같다. 남에게는 겸손하고 어버이에게는 효도하며 스승에게는 공경을 다하고 친구들에게는 신의가 있으니 그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고서는 이러할 수가 없다고 칭찬했다. 홍유한이 스무살 때이다. 성호 선생이 온갖 기대와 촉망을 받으며 글을 읽는데 병이 났다. 몹시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며 온몸에 부스럼 같은 빨간 물집이 생겼다. 홍유한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나았었는데 다시 도진 것이다. 깜짝 놀란 성호 선생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서울 집으로 오자 남원고모와 아내 채씨 부인이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했다. 그러나 극도로 세약해진 홍유한은 폐렴까지 겹쳐 앓게 되었다. 그 뒤 홍유한은 이 병으로 평생 고생을 하게 된다. 이듬해 봄 홍유한이 오랜 병석에서 일어나 성호 선생에게로 다시 왔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성호 선생은 홍유한을 불러 간절히 권하였다. 너는 당분간 공부를 쉬어라. 몸이 더 중요하니 집으로 돌아가 병을 먼저 치료하여라. 지난번에도 말을 하였지만 내 병은 마음에 답답한 기운이 뭉치어 된 것이니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가 휴양을 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나귀를 타고 종 하나를 데리고 하루에 10리, 20리씩 돌아다녀보아라. 홍유한은 서울 집으로 올라와 병을 치료하며 휴양을 하였다. 몸이 회복되는 때면 틈틈이 첨성리로 내려가 성호 선생을 찾아뵈다. 홍유한이 서른 살 때였다. 건강이 회복된 홍유한은 첨성리로 성호 선생을 찾아갔다.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자 성호 선생은 내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구나 하며 마치 친아들을 보듯 기뻐하였다. 다른 방으로 가보니 권철신이 글을 읽고 있었다. 권철신은 홍유한의 누님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홍유한보다는 10살이 아래이다. 둘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았다. 자네는 요즘 무슨 책을 보는가? 권철신은 천주실이 7극 직방위기 등을 내보이며 말했다. 서양의 천주학 서적들을 읽고 있습니다. 나도 방성도와 천문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참으로 놀랍더군. 그 책들 좀 빌려주게. 홍유한은 천주실이 7극 직방위기 등을 빌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직방위기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직방위기는 서양 애유락 신부가 지은 세계지리의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본 홍유한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했다. 동양사람, 특히 한국사람들은 이제까지 세계는 아시아뿐인 줄 알고 그 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방위기를 보니 지구는 둥글고 세계에는 중국과 같은 큰 땅덩이가 다섯이나 있었다. 직방위기는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제1권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질이 풍속 종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었다. 홍유한은 그러한 징귀한 풍속이나 산물보다는 천주교의 마음이 쏠렸다. 특히 모세 성인이 신하이산에서 천주님께 십계명을 받은 데에 이르러 홍유한의 가슴은 떨리고 목이 말랐다. 아라비아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신하이산이라고 한다. 상고시대의 천주님은 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셨다. 곧 모세라는 한 성인을 이 산으로 부르시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왼쪽 판에는 삼계명을 오른쪽 판에는 칠계명을 적으시었다. 오늘날의 십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홍유한은 읽던 책장을 덮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도 천주교를 깊이 믿으면 모세 성인처럼 천주님의 게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홍유한은 십계명의 내용이 몹시 궁금하였다. 그러나 홍유한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다음날 홍유한은 여더가국에 관하여 읽어보았다. 여더가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중국식 이름이다. 여더가는 아세아의 서쪽 지중에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다. 이곳은 천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류를 살게 하신 땅이다. 홍유한은 천주교의 발상지가 서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모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여러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도 알았다. 그는 글을 읽다가 밤이 이슥한 뒤에 사랑방에서 안채로 올라왔다. 그의 아내 채시 부인은 등잔불을 켜놓고 옛 이야기책을 읽고 있었다. 부인도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부인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아시오? 조물주 아니어요? 그러니까 그 조물주가 어느 분이냐 이 말씀이오. 하늘이 사람을 내신 거라고 명심보감에서 배웠다만 그러하오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 곧 천주님이시오. 중국의 경서에서는 하느님을 상재라 하고 막연히 하늘에 계신다고만 하여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서양 책들을 보고 그 의심이 풀린 것이오. 천주님은 인간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다운 주인이시며 우리의 큰 부모이오. 그분은 천지전능하시어 인간의 모든 선악을 한눈에 보고 계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시오. 인간에게는 그분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으나 그 영혼은 남아 천주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다오. 착한 일을 하고 천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사람은 천당에 올라가 영원한 복을 누리나 천주님께 죄를 지은 자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오. 서방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도 천주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듯하옵니다. 그러하오. 천주님의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소.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이오. 그리고 서양에는 소학, 중학, 대학 등 학교가 발달하여 철학, 수학, 기하학, 의학, 물리학, 문학 등이 높이 발달해 있다 하오. 채시부인은 남편의 새 학문에 대한 말을 들으며 한껏 기쁨에 젖었다. 늘 병속에 누워 죽을 고비를 넘기던 남편이 언제 이처럼 새 학문을 공부하였는지 놀라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다. 너무 골똘히 공부만 하시다가 건강을 상할까 염려되옵니다. 염려 마오. 나도 건강을 지극히 조심하면서 책을 읽고 있소. 그동안 내가 책을 읽고도 그것을 누구와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 외로웠는데 오늘 부인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 참으로 기쁘오.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천주교를 믿고 있다 하오. 천주교를 믿는 데는 두 가지가 있소. 하나는 천주님을 만물 위에 가장 높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애인여기, 곧 남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오. 나는 이 애인여기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드오. 이 말은 군자가 덕을 닦는 데에도 매우 큰 가르침이 되오. 그러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앞에 큰 이익을 두려는데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참으로 성연의 말씀이 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망의 삼덕을 마음속에 지니며 첨례를 부지런히 행한다 하오. 그 삼덕이 무엇입니까? 신은 천주님을 깊이 믿는 마음이며 망은 천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애는 가난한 이웃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오. 첨례는 무엇이옵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7일마다 천주님을 배웁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첨례라 하고 또 달리는 미사라고 부른다 하오. 그날은 오직 천주님만을 생각하며 천주님만을 섬기며 모든 일을 쉰다고 하오. 채시부인은 이제야 미사의 본뜻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유아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다시 말하였다. 서양에서는 모두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즐겁게 내놓는다 하오. 그 돈으로 천주교에서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세워 의지할 길 없는 늙은 호랍이나 과부, 불쌍한 고아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도 없고 또 병원이 있어 질병을 치료해준다 하오. 홍유아는 천주시리와 칠극을 다 읽은 뒤였다. 칠극, 직방 얘기를 읽는 동안 내게는 한 믿음이 생기었네. 하오나 수백 년 내려오는 유교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 어쩐지 제 마음에 내키질 않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보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네 말이 옳아.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었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텅 비고 외로움을 가눌 길이 없었네. 헌데 이 책들을 읽는 동안 천주님은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의 힘이오, 빛이오, 지팡이가 되어 살아나는 것을 어찌하겠나. 소남, 수남, 합인 등 여러 선생님들께서 서학을 반대하시긴 하나 사실 서학은 진리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쏙쏙 들어옵니다. 다만 저는 아직 학문이 깊지 못하여 어느 것이 참다운 진리인지 분간을 못할 뿐입니다. 홍유아는 아직 스무살밖에 안 된 건철신이 몹시 사랑스러웠다. 자기의 조카 사유여서가 아니라 건철신의 학문이 자기보다 깊고 생각이 슬기로운 데 있었다. 홍유아는 입을 열었다. 참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이 책들을 읽어보니 십 개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건철신은 들고 온 책보자기를 풀고 거기서 성교 명증이란 책을 꺼내어 홍유아는 앞에 내놓았다. 여기에 자세히 풀이되어 있습니다. 건철신은 그 다음날 떠나갔다. 홍유아는 성교 명증을 깊이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십 개명이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었다. 성교 명증을 읽으며 홍유아는 더욱 신앙심이 깊어지고 개명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홍유아는 서른 두 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슬픔에 잠긴 홍유아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서울 아현동 집을 팔고 충청남도 예산군 여촌으로 이사를 갔다. 그가 예산으로 이사를 간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한 가지는 성호 선생의 권고에 따라 산수가 아름다운 예산을 내려와 몸을 휴양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는 천주교를 믿으며 마음을 닫기 위해서였다. 예산으로 이사를 온 홍유아는 아침 저녁 뒷동산 솔밭길을 걸으며 십 개명에 따라 자기 하루 생활을 반성해보았다. 하느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나 헌맹세를 하였나 주의를 지키지 않았나 남의 아내를 보고 마음속으로 탐내지 않았나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나 이러한 개울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산새 소리도 아름답게 들렸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개울이라도 어겼을 때는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다. 산새도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았다. 9월 어느 날 오후 홍유아는 뒷동산으로 산보를 갔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솔밭 사이로는 저녁 어둠이 스며드는 때였다. 홍유아는 저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넘어 어딘가에 하느님이 계시는 듯 하였다. 홍유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주경과 성모송을 외우며 빨갛게 물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너무도 숭엄하고 거룩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홍유아는 열이 오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자기의 몸이 하늘의 저녁 노을 속에서 타는 듯 했다. 홍유아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금빛 찬란한 노을을 뚫고 천주님이 나타나시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내 너의 착한 마음을 사랑하여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노라. 홍유아는 눈이 부시어 천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몸을 부르르 떨며 깜짝 놀라 일어났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아내 채시 부인이 희미한 등잔뿔 아래서 근신스러운 눈빛으로 홍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웬일이세요? 홍유아는 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홍유아는 일어나 앉으며 꿈을 꾸었소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물을 달라 하여 한 모금 마신 뒤 홍유아는 자리에 누웠다. 틀림없어. 천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영세를 주신 거야. 홍유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의 마음은 천주님에 대한 황홀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화세, 즉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홍유아는 화세를 받은 뒤 더욱 믿음이 굳어졌다. 그러나 화세받은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 홍유아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아무리 배가 고픈 때라도 뚜껑에 두어 숟갈씩 덜어내고 먹었다. 왜 그러세요? 다 드시지 않고 아내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내가 밥을 한 숟갈씩이라도 남기면 배고픈 사람에게 욕일을 시킬 수 있지 않소. 그리고는 가난한 이웃집에 가서 배고픈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곤 하였다. 이러한 때마다 홍유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의 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홍유아는 자기 몫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받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가난한 이웃과 마을에 퍼져가 곳곳에서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칭송과 명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천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랄 뿐이었다. 그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매달 7일, 14일, 21일, 28일에는 집안의 종들과 머슴들에게도 일을 쉬게 하였다. 채시 부인의 몸종인 점례가 부엌에서 나오자 하인인 복도리가 점례를 푹 찔러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야, 우리 서방님은 참 이상하시다. 달마다 일해, 열 나흘, 스무 하루, 스물여덟에만 되면 일을 못하게 하고 쉬라고 하신다. 아마 무슨 도를 믿으시는 모양인데 너는 아냐? 복도리는 매우 궁금한 듯 물었다. 나도 몰라. 헌데 말야 그뿐인 줄 아니? 고기 반찬도 안 드시고 아씨도 멀리 하신다. 점례가 말했다. 복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아씨도 멀리 하셔? 그래, 여기로 이사 온 뒤로 내내 그러신다. 어젯밤에도 서방님께서 사랑에서 올라오시어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시고는 그냥 내려가시고 아씨는 도련님과 혼자 주무신 거야. 홍요한은 금육일을 모름으로 아예 고기 반찬을 들지 않고 서른 살 이후로는 부인도 멀리 하는 금육 생활을 하였다. 홍요한의 이러한 생활을 본 권철신이 말했다. 처회수께서는 지나치게 금육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육심만 피둥피둥 살찌게 하여 사람의 욕망만 길러줄 뿐 영혼을 밝히지는 못하네. 사람의 욕망과 탐욕스러운 마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참고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도 아닌가 하였다. 홍요한이 7일마다 머슴들을 쉬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며 부인도 멀리 하고 금육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점례와 복돌이의 입을 통해 마을에 퍼져가자 한 마을에 살고 계시는 큰댁탕수께서 부르셨다. 네, 들으니 내가 요사이 서양의 도를 믿는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그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성연의 가르침을 받들어온 유교의 집안이다. 특히 내 조부모님께서는 효자로 이름이나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주시고 정문을 지어주신 분이 아니냐. 헌데 내가 서양 오랑캐의 도를 믿어 당장 버려라. 서리빨 같은 당숙에 부르렁이 떨어졌다. 홍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어 당장 대답을 해라.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를 해라. 홍요한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천주교를 배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몹시 화가 난 당숙은 고얀 놈, 내 놈이 대답을 안는 것을 보니 그 서양의 도를 끝까지 믿겠다는 게로구나. 집안이 그릇되려니 쓸만한 놈은 죽고 저런 못된 놈이 나와 집안을 망치려 하는구나. 홍요한의 당숙 홍국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과거에 급자하여 전라도 암행어사로 내려갔다가 몇 달 전 거기서 죽어 돌아왔다. 홍요한은 그런 슬픔에 젖어있는 당숙의 마음을 위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홍요한의 당숙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별 도리가 없다. 이제 너와 내가 의를 끊자. 난 너 같은 조카를 둔 적이 없으니 넌 이곳을 떠나거라. 홍요한은 눈앞이 깜깜하였다. 그러나 홍요한은 십 개명의 가르침대로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없었다. 보기도 싫다. 썩 물러가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홍요한의 등 뒤에 칼날 같은 부르렁이 떨어져 또 한 번 온몸을 후려쳤다. 그날 밤 홍요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무렵은 아직 나라에서 천주교를 정식으로 탄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천주교를 믿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잡아 죽일 것이 틀림없었다. 자기 한 몸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가문이 망한다면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십 개명을 어길까 봐 더욱 두려웠다. 십 개명과 같이 만유 위에 가장 공경하여야 할 천주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당숙이나 관원들에 의하여 천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다. 마침내 그는 이곳을 떠나자.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로 가서 나 혼자 천주님을 섬기며 천주교 신앙의 이상국가를 만들어보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 해 12월 17일에 성우익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다. 그때 홍요한은 38살이었다. 성우 선생의 부고를 받은 홍요한은 한쪽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처럼 자기의 병을 걱정해 주시고 학문을 아끼어 주시던 스승께서 돌아가셨으니 하늘과 땅이 텅 빈 듯 하였다. 그는 나귀를 타고 급히 첨성리로 올라왔다. 소남 윤동규를 비롯하여 수남 안정복, 정산 이병휴 등 성우 선생의 유명한 제자들이 모두 와 있었다. 홍요한은 슬픈 마음으로 성우 선생의 장례를 치른 뒤 권철신과 함께 양근 한강포 대감마을에 있는 권철신의 집으로 갔다. 권철신의 아버지 권함은 호를 시함이라 하는데 홍요한보다 열 살이 위였다. 권함은 홍요한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아들의 처회숙임으로 사돈간이 된다. 그러나 권함은 사돈으로서보다도 홍요한의 착한 마음과 바른 행시를 사랑하여 다정한 벗으로서 대했다. 홍요한이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 권함은 물었다. 자네는 예산으로 이사를 간 뒤 건강이 많이 좋아 보이는구먼. 그곳 산수가 아름다워 휴양이 되는가? 그러하옵니다. 허나 이제 그만 예산을 떠나 영남으로 갈까 하옵니다. 영남이라면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땅일세. 좋은 곳이 있다면 나도 그곳으로 옮겨볼 생각이니 우리 큰아이와 잘 상의해보게. 홍요한은 권철신의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권철신의 방으로 함께 갔다. 둘은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었다. 천주교 신앙과 서양 학문을 연구하는 이상적인 마을을 건설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내년 봄이 오면 영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기 좋은 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튿날 홍요한은 예산으로 내려왔다. 예산으로 내려온 홍요한은 여전히 혼자 천주교를 믿으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초여름이 가까워 올 무렵 그는 영남 지방을 돌아보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권철신을 찾아갔다. 홍요한과 권철신은 안동으로 내려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다. 거기에도 좋은 곳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소백산 및 순흥 땅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그들이 안동을 떠나 순흥 땅으로 오는 길목에 조그만 고개가 하나 있었다. 초여름이지만 햇살이 따가워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넘어오는데 고개 중턱쯤 왔을 때 한 노인이 땀을 흘리며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홍요한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나귀에서 내렸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에게 다가가 여보시오 이 나귀를 타시지요 아니옵시다 선비님께서 타고 가셔야지요 그 노인은 손을 저으며 사양하였다. 그러나 홍요한은 기어코 그 노인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뒤따라 땀을 흘리며 고개를 넘었다. 홍요한은 그 노인이 가는 곳까지 백열이나 되는 먼 길을 나귀로 태워다 주었다. 권철씨는 홍요한 자신도 병약한 몸이면서 남을 나귀에 태워주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과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홍요한의 착한 마음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권철씨는 천주시리에서 읽은 남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둘은 그 가난한 노인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소백산 밑으로 들어갔다. 순흥 땅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단산면 구구리에 이르렀다. 산수가 청명하고 산천에 정기가 서려있었다. 홍요한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권철씨는 바라보며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자네는 어떠한가 저도 마음에 드옵니다. 여기는 산수가 아름답고 인적이 드물어 우리가 천주교를 믿으며 새 학문을 닦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되네. 홍요한과 권철씨는 지금의 영주군 단산면 구구리를 그들의 이사갈 새로운 땅으로 정하고 양근 한강포에 있는 권철씨네 집으로 돌아왔다. 홍요한은 권철씨네 아버지에게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펴본 곳들을 다 말씀드리고 단산 구구리로 정하였음을 아뢰었다. 홍요한은 며칠을 권철씨네 집에서 쉬었다가 예산으로 내려왔다. 이사갈 준비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서서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막상 그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삿짐을 지고 예산에서 영주까지 가려면 줄잡아도 2주일은 걸릴 듯 하였다. 제일 큰 걱정이 이삿짐을 지고 갈 인부와 이사비용이었다. 이사비용을 마련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예산 여사울에 사는 이존창이 찾아왔다. 이존창은 이웃에 살면서 홍요한의 학문과 인격을 흥모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께 서양의 새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곧 여기를 떠날 것이니 나보다는 양근 한강포에 사시는 권철신 성생을 찾아가 배워라 하고 일러주었다. 이존창은 후에 예산지방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순교자가 되지만 그땐 17살의 소년이었다. 홍요한은 마침내 50살이 되던 해 1775년 영주군 단산면 구구리로 이사를 갔다. 권철신의 아버지는 몸이 세약하여져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사를 갈 수 없어 그만두었다. 홍요한은 구구리로 이사를 가서 구구처사라고 스스로 호를 지어 부르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천주교를 열심히 믿다가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60살로 세상을 떠났다. 고구리로 이사를 감사합니다.